오늘 학생회장님이 준비 많이 하셨나봐요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또 또 또 자 뒤로 뒤로 한 분씩 더 가요 뒤로 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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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씩 빨리 가셔야 돼요 뒤로 한 분씩 자 여러분들 오늘 한월째 모두 다 마치고 초대가수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아셨죠? 자 저는 지금까지 개그맨 이상구였습니다 개그콘서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초대가수 분들 마지막 초대가수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나잇뮤지스 기자 하필 핸드폰을 따로 불러주세요 아까의 핸드폰을 면해주세요 의사님의 핸드폰 3 지금 오늘 자동га의 압력에 기차가 또 똑같은 나라 어쩌나 저렴 또 또 아파와 아무진 못한 너 이제만 더 할텐데 될 듯 말 듯 생각이 말썽야 It's all 머리만 나빠 될 듯 말 듯 아직도 못 있니 그저 조용조용 또 밤 속에서 뒤없이 흐려가 한 번씩 맘을 질러 가운 가운 머리에서 영전히 지내다가 눈물로 또 나타나 살짝 넘겨와 그냥 스르르 감추놓은 기억이 다시 불타고 내려와 스르르 저리게 퍼져들어 또 다시 네가 와 왜 저꾸만 나를 찾자 잊혀지기지 차차 그 너 생각으로 버티고 버텨왔는데 왜 날 찾자 더 이상은 힘들어 차라리 추억까지 가져가 너 이젠 내겐 밴뉴스 더 이상은 아뇨 나처럼 다 되도록 됐는데 가슴이 문제란 It's all 습관이라봐 됐 듯 말 듯 아직도 널 찾니 너를 조각조각 스쳐가는 기억 속 네 모습은 항상 날 보고 있어 오 다독 다독 가슴에서 하나씩 둘을 향해 그리원도 나타나 바보야 저번 바보야 그려진 이유가 나 생각이 안 봐 똑같이 바보야 똑같이 바보야 똑같이 바보야 그래 미쳤나 봐 일어나도 지겨워도 속에 날 봐 그 속에 나서 Vampire Get out of my brain Let's cry 더 조용조용 맘속에서 티 없이 흐르다가 한 번씩 맘을 찔러 나 감아 감아 머리에서 연전히 지내다가 눈물로 또 나타나 차차차 기억 속 네 모습은 날 보고 있어 나 다독 다독 가슴에서 하나씩 눈을 닫아 그리워도 나타나 I just don't know what to do